너무 느려 어떡하지? 총 배속으로 할까? 이거 8배속으로 해주면 안 돼요? 8배속으로 하면 괜찮겠다 우리가 하자 우리가 또 라이브를 좀 하는 애들이니까 뭐였지? 이걸 좀 색다르게 할까? 소리도, 효과함도 우리가 알아서 내줘야 돼 세 동작을 하더라도 표정으로 탁 카메라를 잡아먹으란 말이야 손 나오는 거 우리가 언니를 잘못 키웠어 처음에는 정성돼서 해 처음에는 정성돼서 해 처음에는 정성돼서 해 따배바바바바 유연할 때 엄마야 아 우리 맨날 하는 거 올까? 그냥 좋아줘! 다쿤!! 사라다다 빠바바바바바바 이거 너 혼자 하면 안돼? 이거, 저는 섹시 안 하는데? 섹시 안 했잖아, 섹시 야, 저거 쳐다보지 그래, 빨리 아이디어 내봐 저거 너무 잘해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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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, 예질 수 없어 딴따따따 하아 딴따딴 하아 쟨는 방송 안 나와 쟨는 끝에까지 안 하잖아 쟨진이 피하라는 것도 뭐 하는거야 야 우리도 너네 없는 거 암호 넣어버려? 장난 아니지? 언니 이거 하라니까요? 언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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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겉은 채 눕는 거 할까?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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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진짜 다친 거 같은데 보지 마 보지 마 아 신경 쓰지 마 우리끼만 껴 먹으러 꼭 눈이 가는 이유는 뭐죠? 안 돼 그럼 진행을 하니까 빨리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지는데 얘들아 우리가 오케 하잖아 오렌지 캐러멜 뭐야 야 야 잠시만 이거 사 너 절로 갈래? 응 같이 해요 안 돼 안 돼 같이 해요 나 끼워주세요 열심히 하세요 뭐 올라와 웨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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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빨리 와 아 우이게 들어가 리더가 좀 들어 봐 여기까지 이야 Cost 손 post 화이팅 너네 끝났어 오 preparedness 응 아니에요 언니들이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?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? 그러면 우리 오카부터 보자 오카 화이팅 준비 시작 오카 화이팅 오카 화이팅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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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래 똑같아 똑같아 넌 막 지창이구만 내가 그렇게밖에 안 가르쳤어 리즈가 심혈을 기울여서 한거에요 정말 힘든거 날아갔어 날아갔어 한 번만 더 잘했어 자자 한 번만 주세요 오카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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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